위치의 각도거든요 자 이 미래치니에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보시죠 자 예 이거 진짜 나와요 다시 판매 미래치니 미래치기 미래치기죠 미래치기 미래치기군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미래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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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만큼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선수가 로가르뜨로와스 네 지금 걸어 당겨 가지고 네 3쿠션이죠 지금이 경기장아 1, 2, 3, 4, 5, 5, 6, 7, 8, 9, 10 이상한 선수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가요 네 갑니다 아 좋습니다 아니 두 번째 공을 맞으러 가는 수구의 속도가 더 빨라졌죠 내가 그 자 갑니다 맞고 난 다음 수구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내고 있는 기분입니다 에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어 걸렸죠 아 포구션인 줄 알았다 저렇게 걸려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포구션으로 이야기했죠 네 포구션이 있는데요 자 최강볼 형태의 공인데 말지요 찍은 체스 원, 투, 쓰리, 쿠션 이상 어떻게 나오지요 자 원투 으으으으으으 아 뒤로 잡아당겨요 원쿠션 맞았죠 투쿠션 일단 쓰리쿠션은 안 맞고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설명대로 듬포션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. 한 번 더 하려 할까요? 움직여드릴까요?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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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!